나솔세계 4기 무속인 정숙은 2기 종수와 소개팅을 진행하면서 직업 인스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4기 정숙은 방송 중 2기 종수님을 좋게 봤다 라고 말한 뒤 직접 전화를 걸어 대시를 하며 서로 소개팅이 성사되었습니다. 무당으로 알려진 정숙은 과거 조색층과 커플이 되었지만 3일 만에 결별하게 된 것. 만남에 앞서 2기 종수는 무속인 정숙에 대해 종교나 직업적인 차이는 만나면서 극복될 수 있다 라며 정숙에 대한 열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2기 종수와 4기 정숙은 계곡 데이트를 즐기며 소개팅을 마친 종수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속인 정숙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솔로 4기 정숙 직업은 무속인으로 점집 위치는 덕성궁이라고 합니다. 나는 솔로 2기 종수 직업 자영업으로 식당을 운영 중이며 나이는 33살입니다.